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맺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온라인 강의 정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형식, 리스트 형식의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는 이 온라인 강의의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션 활용 입문 과정은 강의 가격이 0원이고 강사가 누구고 그 다음에 강의 장소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해서 강의들을 여러 추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한테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쪽 매출 매입 장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강의 추진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제가 다른 페이지는 만들지 않았고요. 저번에 만들었던 거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월 강의 계획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이 하나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리스트 형으로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오는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4개의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번호, 강의 주제, 강사, 초급자 여부.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식을 또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이 강의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게 적지 않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텍스트 형식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래 보면은 이제 릴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롤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관계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관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셀렉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온라인 강의 셀렉트 리스트 안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던 것도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앞에서 만들었던 거는 온라인 강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계, 우리가 관계죠. 관계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은 이쪽으로 이제 안에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클릭하는 순간에 우리가 연결했던 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페이지 정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안에 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션 활용 중급 과정을 추진을 하겠다. 데이터베이스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노션 활용 중급이라고 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사를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뭐 강사를 넣고 싶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 걸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 이 하나의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있습니다. 이 강사라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아까 봤던 롤업이라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롤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셀렉트 되어 있는 릴레이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음, 릴레이션이요. 요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셀렉트, 이그지스트, 현재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강의 주제에 있는 노션 활용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우리가요. 그래서 강의 주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주제에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은 강사죠. 그래서 강사를 선택하는 것은 하면은 이렇게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여기다가 연계하고 저기다가 연계를 해서 이제 나중에는 요것들을 합해서 이제 함수로 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앞에 이해를 못하셨다면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해 못하셨다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거 금방 가져왔죠. 데이터베이스 있는 내용들 가져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요것들은 함수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많이 복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한 그 다음에 그거를 공식까지 적용을 한 사례들은 뒤에서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